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음 배경이 다르죠 뭔가 조명도 다르죠 단상도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만들면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실 거에요 광고 하려고 나왔어요 광고 하는 김에 좀 다른 거에 대한 업데이트도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광고 포큐 아카데미 5월 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조만간 지금 이 비디오 나가는 시점에서는 일주하고 하루 정도 이제 판매를 한 것 같고 이제 한 6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6일 7일 그 안에 수강신청을 하셔야만 5월달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포큐 아카데미가 뭐냐 뭐 이런 거는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왔죠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저희는 10년 뒤에도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교육하는 교육 기관이에요 인가 받은 교육기관 아니에요 학원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엘리트 프로그래머들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 정말 많은 기술과 시스템과 기타 등등을 투자했고 아 제가 예전에 뭐 bcit라는 그 캐나다에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사실은 그 뭐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고 예전에 다시 가서 선생질을 하면서 가르치다가 아 요즘 교육 트렌드를 사람들이 잘못 따라가고 있구나 물론 많은 다수의 코딩하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그 개인 개인한테 중요한 그 사람이 내 위치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계속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 그것이 없구나라는 걸 너무 깨달았어요 뭐 그전에도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제가 가르치기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2019년 1월에 한 학기를 끝냈고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최종 최종까지 다 마무리 짓는 거고 이제 곧바로 5월 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가격이라던가 어떻게 가르치다 던가 이런 거는 저 이제 홈페이지 밑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뭐 소개 비디오도 있고 여러가지 잘 나와있어요 그거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요번 학기에 가장 주목할 점은 사실은 이거예요 저희가 드디어 첫 과목 그 저희가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 만들기 위해 컴퓨터 공학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필요한 핵심 과목 그게 전 열두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두 과목에 순서가 있어요 배운 순서가 그 처음이 되는 과목을 드디어 저희가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어 그럼 저번 학기에 만든 거는요 그거는 뭐 이거를 좀 쪼개면 한 7번째 8번째 있는 강의가 처음 나갔었죠 왜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강의는 제가 bcit라는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나가기가 쉬웠어요 이 강의 이제 나갔고 지금부터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 문제없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다음 학기는 그 다음 강의 그 다음 강의 그 다음 강의 하나씩은 최소한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만 하시면 계속 따라오시면서 모든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이정표에요 지금부터는 빼박을 못해 열심히 해야 돼 그 전에는 약간은 있는 거 가져다 주고 이제 아 요거 테스트적으로 돌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 지금 온라인 가셔가지고 포큐 아카데미 리뷰 검색하시면 꽤 많은 리뷰들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리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보기 위해 그 이벤트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계속 변하고 있죠 이 포큐 아카데미는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예전에는 다른 일도 많이 해서 포큐 아카데미에 많이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하게 여겼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일들을 다 정리가 됐고 지금부터는 포큐 아카데미라던가 포프티비라던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포프티비도 그래서 일주에 한 두 번을 만들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처음 나가는 건 광고 그죠? 그리고 지금 제 목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목이 좀 쉬어 있죠? 그게 오늘 이제 포큐 아카데미 5월 나가는 거에 마지막 강의 녹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 세네 시간을 떠든 거야 그래서 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5월 초까지는 포프티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목표고 이 만약에 1월 달에 나갔던 이제 광고 비디오를 보신 적이 있다면 요런 비슷한 셋업에서 했어요 되게 이상하게 근데 그때 거랑 지금 거랑 비교하시면 굉장히 많은 퀄리티의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일단 지금 나가는 오디오가 후처리 안 하고 나갈 거예요 제가 대충 편집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포큐 아카데미 비디오 편집은 오디오 처리도 조금 해서 나가요 근데 이 오디오가 제가 여태까지 만든 포프티비 어떤 오디오보다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번 학기 강의했던 것보다 오디오는 제가 한 10배 정도 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디오에서는 정말 퀄리티를 요번에 최대한 올렸고 저번 학기에 보내주신 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오디오 기기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이상은 오디오는 분명히 깨끗하게 들리는 강의를 만들자가 됐고요 영상은 저번에도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좀 조명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집에다가 암막커튼 치고 뒤에다 그린 스크린 꽂고 앞에 조명 설치하고 조명 위에다가 샤워커튼 쳐서 조명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5천원짜리 샤워커튼 이래서 하는 녹화예요 가내수공업이거든요 그때는 딱 조명 두 개로 했어요 조명 두 개 하면서 이거 다 비추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조명 다섯 개 여섯 개 설치했어요 그래서 메인 라이트 하나 오고 보조라이트 오고 뒤에서 백라이트 오면서 옆에 때려주고 뒤에 그린 라이트 따로 조명 박아주고 그래서 조명 다섯 여섯 개 설치해서 이제 제대로 조명도 제대로 하고 뭐 화면도 좀 제대로 깎아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게 나아졌을 거고 그리고 뭐 강의 중에 이렇게 좀 무슨 강의 슬라이드가 좀 너무 작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코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그거 확대해 달라고 해서 그거 확대하고 고치고 저번 학기에서 배웠던 저희가 모자랐던 것들을 뭐 좀 돈도 넣고 아니면은 저희가 좀 프로세스를 바꿔서 좀 더 좋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우리가 가내수공업으로 만드는 동영상들이기 때문에 완벽히 프로페셔널 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지금 딴 데서 봤던 인강 같은 걸 봤을 때는 오디오 퀄리티라던가 오디오 퀄리티는 압도적으로 좋고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이제 뭐 비디오 퀄리티라던가 편집 퀄리티는 그에 비해 나쁘지 않은 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 강의도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그냥 칠판 그려놓고 사람 말하는 거 찍 하고 넘어가잖아 저희는 최소한 얼굴 편집 들어가고 슬라이드 편집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하던 훌륭한 비디오 퀄리티 오디오 퀄리티는 저희가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세팅 잡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걸 한번 좀 느껴보시라고 한 거고 뭐 그 외에는 그냥 그 코스 가셔서 보세요 리뷰를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어려워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요 저번 학기는 특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 이런 선숙감을 확실히 하고 오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 과목을 듣기는 들었거든 근데 그 과목을 확실히 하시진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교 따라 학원 따라 강의의 품질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확실했다는 기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가 나가는 과제나 실습의 수준이 약간 좀 허접한 다른 학원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어찌 보면 되게 불친절해요 왜 살아남는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스스로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저희는 그거를 계속 기르고 싶은 거지 단지 이 과목 하나를 패스시켜 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저희는 좀 안 하려고 하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욕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비디오들 나온 거 많아요 제가 요번 강의에 대해서 질답하면서 답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도는지는 아실 거예요 오늘 비디오를 굳이 만든 이유 저번에 비디오 나갔을 때 대기자 받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재밌는 게 대기자 받아요 하면 대기자 등록해서 딱 열리는 순간 이메일 받아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굳이 대기자 등록 안 하시고 제가 다시 비디오 나와서 자 이제 수강신청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 하면 저번 학기에 제가 한 번만 하고 대충 넘어갔더니 자기는 못 봤다면서 뭐라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고 같지만 너무 저먹고 살려고 이제 광고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또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어서 90%는 나를 위해 10%는 그분들을 위해 광고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또 포큐 아카데미 웹사이트 가셔서 구경하시고 또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기능들도 나오고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혹시라도 프로그래밍 제대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 처음부터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거를 업으로 삼아서 나중에 10년 뒤에 치킨집 차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프로그래머 계속 하시면서 떳떳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오시는 분들은 강의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안 오시는 분들은 포프TV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포프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